1.5세와 2세를 상대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지난 3개월간의 연수를 마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 매년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금융기관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같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니까 굉장히 많이 배우고 느낀 것 같아요. 지난 3개월 동안 프로그램 연수를 받은 인턴 사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짧게나마 금융기관 시스템과 고객서비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점들을 배우고 간다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 3개월 동안 자기 적성에 맞는지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개월 동안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일에 적성이 맞는지 이런 거를 먼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끝으로 신영조합 차동철 전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. 전천화 R&R